자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. 벌써 6월입니다. 제가 월간 신승환을 찍기 시작한 게 1월, 2월, 3월, 4월 그리고 5월, 6월 벌써 여섯 번째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근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얼마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 보셨죠? 평가원 모의고사 포함해서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. 그래서 제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최대한 공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니까 일단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뭐냐? 롤토체스라고 하죠? TFT라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랜드마스터를 찍었습니다. 박수! 학생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아무튼 뭐 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약간 바둑이랑 비슷해요. 좀 약간 애늙은이 같은 취미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좀 열심히 뒀거든요. 그래서 그 수싸움하고 사람들이랑 승부 겨루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. 근데 이제 바둑 기사로서 성공할 만한 깜냥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이 받아요. 머리 쓰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더 매력적이다 해야 되나? 중독되는 게 뭐냐면 아 이 도파민까지 충전이 돼요. 뭐냐면 저는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체스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바둑 뭐 장기 이런 거는 약간 이 실력이 99%죠 사실. 운적인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막말로 내가 그 되게 유명한 바둑 선수 뭐 지금은 신진서 구단님이 있겠지만 뭐 프로기사님이랑 바둑을 쓴다 쳐. 백판두면 백판둔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그건 운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. 한 20% 그래서 뭐 80대 20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. 그래서 한 백판두면 제가 뭐 뭐 막말로 챌린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굉장히 이 도파민이 터진다. 왜 터지냐면 여러분들 그거랑 비슷해요. 그 유튜브 뭐 쇼츠 뭐 릴스 뭐 이런 거 보잖아. 뭐 저는 거의 안 보는데 그 막 이렇게 그게 그거라며 요즘 이 넘길 때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오면 그게 도파민이 이 나오고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보는 거라며 뭐 2시간 3시간 근데 어 어림없죠. 그것도 여러분들은 뭐 한 40초 보시잖아요. 근데 이 그 게임에서 이 D버튼이 이런 얘기해도 되나? D버튼이 리롤이거든? 리롤인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누르면 딱딱 누르면 이 상점이 싹 바뀌어요.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라 해야 되나? 누를 때마다 와 애쉬 나와라 애쉬 나와라 이래서 누르는데 딱 나오잖아. 그럼 이 도파민이 이제 장난이 아니다.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어쨌건 제 인생에서 거의 최고 점수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하고 있고 이제는 약간 벽을 느껴서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. 계속 쉬니까 재미없더라고.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요즘 그거에 잠깐 흠뻑 빠져 살았다. 라는 거고 뭐 취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약간 아젝틱한 취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골프도 치고 아니면 뭐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뭐 낚시 좋아하고 바둑 좋아하고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바둑밖에 안 떠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항상 뭐라 하는데 어쨌건 낚시를 좋아한다. 그래서 장점이 뭐냐 사실 게임은 이 순수 재미 말고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.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도 많이 없고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 거고 낚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. 예를 들면 공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통학과학에서 그런 걸 배워요. 에너지 관련해서 단원해서 그런 걸 배워. 뭐 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.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어디에 있냐 서해에 있거든. 왜 그러냐면 이 조력이라는 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건데 서해가 그게 엄청 커요.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따지면 이게 육지랑 닿아있고 연안이 많고 이제 강물 육수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거든 조차가 크거든 뭐 그런 거 어림없죠. 저는 이제 채화하고 있어요. 왜냐면 서해는 낚시를 갈 때 그 조수간만의 차가 확인을 안 하잖아.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. 물에 잠겨. 농담 아니고 하루에 막 4미터씩 차이 나거든요. 수심이. 그러니까 이 4미터라는 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. 두 배잖아. 그러니까 조차가 큰 곳은 위험해요. 그래서 조차가 크다. 서해는 조차가 크다. 이런 건 저는 이제 채화가 되어 있어요.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. 남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조류발전소가 있어.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 그게 조류발전소 남해는 조류가 세다. 저는 이제 채화를 하고 있죠. 남해 갈 때 채비를 간단하게 해서 가잖아. 바람 때문에 낚시를 못해요. 조류가 세가지고 낚시를 못해. 그래서 거기는 일단 뭐 추, 무게 이런 걸 다 무겁게 써야 되거든요. 이런 게 저는 이제 채화가 돼. 핑계 되는 거죠. 사실 제가 놀고 싶은데 이런 핑계 되는 건데 동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요즘 핫한 데가 양양 속초 이런 데 핫하잖아. 왜 핫하냐면 거기에 이제 파력발전소가 있어요. 파력발전소가 파도가 커야 일단 파력발전소 지을 수 있잖아. 동해는 이제 바다도 넓고 바람도 크기 때문에 파도가 바다 세계 중에 제일 커요. 그래서 파력발전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유명하냐 서핑이 유행해요. 유명해요. 속초 양양 이런 데 가면 옆에서 낚시하고 있잖아. 젊은이들 나도 젊은이지만 젊은이들이 거기서 다 옷도 까고 다 서핑하고 있어. 보면 참 부럽긴 한데 서핑하고 있다. 그런 거 이제 저는 채워하죠. 그래서 이제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하면 낚시도 재미있게 즐기고 있고 얼마 전에 뭐 그런 설문조사를 봤어요. 포브스 선정 남자친구가 가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취미 1등 2등 3등 이런 게 있더라고 거기에서 1등이 낚시였어요. 제가 하고 있고요. 2등이 게임이었어요. 제가 하고 있고요. 3등이 뭐였냐 피규어 수집이야. 그러니까 피규어 수집 보면 되게 비싸잖아.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전시해놓으면 사실 그 피규어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안 들거든. 별 생각 안 들거든. 근데 놀랍게도 저는 피규어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 안다. 라는 거고 새삼 이런 저랑 같이 살아주는 제 와이프가 굉장히 고마운 순간이다. 고마워. 어쨌든 그래요. 그런 생각을 해보죠.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 취미가 여러분들 나이대 낚시를 다니고 이러진 낚시 다니긴 했어요. 근데 뭐 주로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뭐 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배드민턴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해야 되잖아. 매일같이 저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을 학교를 갔거든요. 우리 학교가 약간 그런 게 의무였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냥 맨날 학교에 있는 거야. 그래서 취미라고 해봐야 뭐 사실 공부는 취미가 아니잖아요. 공부 공부한 취미는 아니고 그 취미는 저번역 시간 빨리 먹고 저번역 빨리 먹고 한 40분 있잖아. 그때 친구들이랑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있잖아.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뭐 한 40분씩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.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.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아 운동해야 되나? 주변에서는 꾸준히 하는 게 좋다던데? 근데 운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내가 시간도 없잖아. 근데 일단 첫 번째 너무 격렬 운동하면 안 돼. 예를 들면 제일 안 좋은 게 축구 축구하지마. 흙바닥에서 잔디구장이든 축구 열심히 뛰고 나잖아. 그때 당시에는 도파민 터지고 에너지가 활력이 넘치거든? 근데 꿀잠이 와요.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40분씩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간단한 거?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. 조깅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배드민턴 탁구가 될 수도 있고 테니스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힘들 거고 축구는 너무 격렬해.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죠? 농구도 마찬가지. 어찌 됐건 그런 운동을 병행하시면 그건 있어. 그 하루를 놓고 보면 시간을 내가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분 운동할 바에 40분 공부한다. 사실 40분 운동할 바에 40분 공부 안 하시잖아요. 놀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놀 거면 그때 시간에 운동을 해요.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때 하는 운동이 미래로 시간을 넘기는 행동 같은 거야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8시간 자고 나머지 공부를 한다. 근데 내가 예를 들면 8시간 자고 1시간을 운동을 하고 나머지 공부를 해. 그럼 그 1시간이 나중에 수면 시간으로 약간 치원돼서 돌아오는 느낌이야. 확실히 운동을 할 때 잠이 좀 들어요. 그런 것도 좀 있고 에너지도 좀 넘치고 하는 것 같아요. 어찌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. 그러니까 잠. 절대 줄이면 안 돼. 잠. 그 다음 공부. 그 다음 밥. 마지막으로 운동. 이 나머지 다섯 번째가 다 줄여야 되는 것들이야.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잠을 줄인다. 이런 소리 하는데 잠은 줄이는 거 아니야. 잠 줄이지 마시고. 여러분도 맨날 밤마다 보는 유튜브 시간 줄이시고요. 인스타. 그 시간 줄이시고. 그래야지 잠을 왜 줄여.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. 그래야 돼요. 그래야지 3년 동안. 그러니까 고1 때 여러분들이 사실 뭐 20시간 공부해라.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. 공부하시고. 놀 땐 노시되. 웬만하면 좀 이 운동과 관련된 행동을 하면서 놀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이 고3으로 워프가 됩니다.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어요. 아무튼 결국에는 또 공부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셔야죠. 6월도 끝났는데 곧 있으면 고인데 하셔야죠. 자 어쨌건 월간 신속한 6월호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또 나름 매력이라 하더라고 어쨌든 6월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6월 시작이죠. 저는 7월에 좀 재밌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얘기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 7월호에 보겠습니다. 고마워요.